자 이제 1번부터 들어가 봅니다 다음은 방사성 동영상을 이용하여 암석이 절대을 연구하는 원리에 대하여 학생 ABC가 나누는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좋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아유 반감기는 기억에 당해 맞는 얘기 되겠죠 네 처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 학생비 현재 이 암석이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 비는 1대 3 모원소 자원소 표시 있죠 현재가 요거거든 모원소가 2개 자원소가 6개 비율이 1대 3 아 그냥 그림을 보니까 맞는 거네 됐죠 그 다음 학생씨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은 기억의 값 곱하기 3을 하면 구할 수 있어 기억의 값이 반감기잖아요 반감기 그치 그런데 현재에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3이라고 그럼 반감기가 몇 번 지난 겁니까 세 번이 아니라 두 번 지나지 두 번 자 처음 상태에서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모원소 2분의 1 또 한 번 더 지나면 4분의 1 그럼 자원소는 모원소와 자원소 더 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모원소가 4분의 1 됐을 때 자원소는 4분의 3 맞잖아요 반감기 두 번 지나야 이 지경 되는 거라고 따라서 기억의 값 곱하기 3이 아니라 2라고 해야 되니까 이 친구는 틀렸습니다 자 정답 4번 a b 간단하죠 네 아 알다시피 여러분들 절대 연령 관련해서는 아 상당히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항 설정도 가능해요 그래 어 근데 이번 9월 모평은 가볍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9월에 절대 연령 관련해서 이렇게 쉽게 나왔어 수능도 쉽게 나오겠지 아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9월은 9월이고 수능은 수능이야 오케이 좋아 하여튼 꽤나 많은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곁들이며 2번 들어갑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별의 집단 가라를 hr도에 난타는 것이다 가라는 각각 얘네들 중 하나이다 옳은 거 찾아라 어 다가 주계열성 라는 백색의 성 가는 초거성이겠네요 얘가 거성 됐죠 음 hr도에 분광형과 광도 증가하는 방향 어 체크도 해주시고 그렇다면 기억 평균 광도는 가가 라보다 작다 가가 라보다 크네 광도 증가하는 방향까지 친절하게 나와있네 그죠 ㄴ 평균 표면온도는 나가 라보다 낫다 표면온도는 분광형 5형으로 갈수록 높은 거잖아요 m형으로 갈수록 낮은 거고 그렇다면 나는 여기 있고 라는 여기 있지 나가 라보다 낫다 맞는 얘기 되는 것이고 ㄷ 평균 밀도는 나가 가장 크다 아유 얘네가 백색의 성이 확 수축돼 있는 거잖아요 밀도 커야지 좋았습니까 음 좋습니다 정답 5번 ㄴ ㄷ 야 이거 우리 인문강이 딱 한번 어 듣고 풀면 잘 풀리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문제를 얕잡아 보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구성된 문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 3번 그림가는 우리나라 어느 해역에 표층 소음과 표층 연분을 나는 이 해역의 혼합층 두께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a와 b는 각각 표층 소음과 표층 연분 중 하나이다 그래요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그래프가 있습니다만 어떤 물리량이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지 찾아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뭐 어렵지 않은 게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표층 소음이 높아지고 겨울철에 표층 소음이 낮겠죠 그래 그래서 어 7월 8월 이때 조금 높은 값을 가지는 b가 표층 소음 그럼 나머지 하나인 a가 표층 연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a를 표층 소음이라고 하기에는 2월 달에 소음이 높고 8월 달에 소음이 낮다 이거 이상하거든 안 그래? 그리고 자 그래서 일단 뭐 계절에 따라 월별 소음 분포를 통해서 b가 뭐고 a가 뭐다라는 걸 특정하면 되고 굳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알다시피 여름철에 표층 연분이 좀 우리나라는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강수량 이 여름철에 많은 그런 어떤 결과이기도 한 거 살포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 자 그럼 일단 가까지 바꿔 보기야 합니다 기업 표층에서의 밀도는 4월이 10월보다 크다 4월에는 연분이 높아 수온이 낮아 그럼 밀도 크겠네 10월과 비교해 볼까요? 10월은 수온이 높고 연분이 낮아 언제보다? 4월보다 조금 일모교연하게 정리해 볼까요? 4월에는 잘 봐 4월과 10월을 비교했을 때 수온은 4월이 낮고 연분은 4월이 높다고 맞지?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연분이 높을수록 큰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본다면 4월이 10월보다 표층에서의 밀도가 크다라는 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개념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문제 해결도 어렵지 않습니다만 실수하지 마세요 저런 거 됐습니까?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1월이 7월보다 깊다 이번엔 나 자료를 봐야 되는데 나가 이 해역의 혼합층 두께로 혼합층 두께 혼합층 두께가 이때는 두껍고 이때는 얇은 거예요 그럼 잠깐 혼합층 다음이 수온약층이잖아 안 그래? 그럼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1월 달에는 혼합층이 두꺼웠기 때문에 7월보다 혼합층이 두꺼웠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은 상황이겠죠 안 그래? 혼합층의 두께가 예를 들어 70m야? 그러면 수온약층은 깊이 70m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합층의 두께가 예를 들어 한 10m야? 그럼 수온약층은 50m 깊이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됐죠? 자, 어떻게든? 표층과 깊이 50m에서의 수온차는 2월이 8월보다 크다 자, 2월 달 어딥니까? 여깄네 근데 여기는 혼합층이 한 70m, 80m 정도까지래 그 얘기는 표층부터 한 70m에서 80m까지는 수온이 거의 똑같다는 소리예요 2월 달에 그러니까 표층과 깊이 50m에서의 수온차는 2월 달은 거의 없어 수온차이가 반면 8월 달은 혼합층의 두께가 숫자를 정확하게 읽긴 뭐합니다만 10m 정도? 10m 남짓 정도 돼 보여요 10m까지는 수온이 일정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수온이 깊이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소리지 안 그래? 따라서 2월이 10월보다는 표층과 깊이 50m에서의 수온차이가 작다가 돼야지 작다가 안 그래? 음 정답 3번 자 그럼 3번 문제는 한번 보면 혼합층의 두께,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를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깊이 놓고 수온 놓는 다음에 뭐 이렇게 그래프가 제시돼서 이 상황에서 푸는 게 아니라 월별 혼합층의 두께 자료를 통해서 그걸 풀어내야 되는 됐죠? 그리고 디귿보기 역시 그 혼합층이 어느 만큼 깊이까지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온약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가늠해서 디귿보기를 풀어내야 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간단하지만 문제 자료를 읽고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각할 여지를 준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음 좋아 자 일단 1번, 2번, 3번 괜찮죠? 좋습니다 4번 들어갈게요 To 3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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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3 button,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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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3번, 3번 단지